층간소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한 네티즌이 자신의 손편지 비법을 공개했습니다.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해결에 좋았던 기억이라는 글이 게재됐는데요. 글쓴이 A씨는 4년 전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메모를 남겼었는데 이런 답변이 왔었다. 좋은 기억이라 시간이 지났지만 남겨본다며 사진 두 장을 첨부했습니다. 당시 자신이 썼던 메모와 윗집으로부터 받았던 답장이었는데요. A씨가 남긴 메모를 보면 얼굴도 뵌 적 없는데 이런 메모를 남기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불편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. 이어 이사 오신 후부터 발 뒤꿈치를 내려 찍으며 걷는 듯한 소리, 큰 가구를 옮기며 끄는 듯한 소리 등이 들린다며 층간소음으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길 바란다. 정중히 부탁드려봅니다. 라고 전했습니다. 뒤이어 윗집 주민에게 온 답장을 보면 혼자 사는 집이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조심할 테니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는데요. 당시 보낸 편지와 답장 사진을 4년간 간직해왔다는 A씨는 물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 남기고 싶어서 글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배려 있고 상식 있는 사람들, 층간소음 해결에 가장 좋은 예라며 감탄하는 반면 일부 네티즌은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세상인데 전부 이렇게 잘 소통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